첫 번째 마이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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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깔끔하네 안녕하세요 한기찬입니다 저는 지금 연기자로서 연기를 하고 있고요 98년생 이제 만나이로 24살입니다 그리고 취미생활로는 게임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림도 많이 그려요 그림도 되게 틈날 때마다 그리는 편이고요 귀엽다 귀엽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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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도움받겠습니다 아, 도움받겠습니다 이민욱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 민욱이고요 NewKid라는 보이그룹에서 활동도 하고 있고 또 뮤지컬 배우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계절 너희들처럼 가슴이 뛰어 키가 좀 크다, 잘생겼다 후광이 보인다고 해야 할까? 안녕하세요, 한인찬입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면 될까? 아,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엄청 잘생기셨네요 아니, 깜짝 놀라서 들어오자면 깜짝 놀라서 아, 진땀이 나네 들어오실 때 되게 아이돌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좀 귀여우신 면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또 같이 셔츠를 입었네요 어, 그러네요? 누가? 들은 거 있으면 뭐... 전혀 없어요, 나도 안 알려주시던데? 진짜 몰라요 안녕하세요 되게 하얗다, 여기 잠깐만 어,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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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같은 회사예요 아니, 같은 회사예요 아, 네, 진짜 미안하십니까 아, 여기서 배우니까 또... 아, 네, 오랜만이네요 아, 네, 오랜만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정윤규입니다 나이는 99년생, 23살이고요 제가 좋아하는 거는 만화 보기, 드라마 보기, 영화 보기 너무 식상하고 건담 프라모델, 저희가 되게 좋아합니다 혹시 오늘 두 분... 그러니까, 아니, 셔츠야 저희 약간... 근데, 색달만 다른데, 약간... 셋 다 셔츠니 이러다가 한 분 더 오면, 셔츠이면 진짜 대박이겠다 맞춘 건지 알겠다 아, 이 분β step 오! 오! 아, 이게 뭐야? 오! 오! 하!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auditory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형, 안녕하세요 아니 뭐야? 아니, 형이 왜 저기서 나와? 너는 왜 여기 있어? 전 작품에서 같이 했어 네, 저희 둘이 같이 했었죠 저는 28살 오진석이라고 합니다 아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일단 못했었고 얼마 있다가 밥 먹자 이렇게 한 번 얘기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지금 본 거잖아요 그래서 띄웅 했어요 형 인터뷰 채 그러면은 나 오늘 몰랐지 몰랐지? 몰랐지? 안 알려주시던데 이거 뭐야? 안 알려주시던데 잠깐만 형이 형 저 95년생 아 전혀 우와 너무 동원해 나도 처음에 진짜 동갑 구..구? 구구? 구구? 공공사 와 제가 구구입니다 아 진짜요? 네 근데 이제 이 같이 하는 사람들이 난 궁금했었거든 다 그렇지 않았어요?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어요 진짜 안 알려주시길래 나 진짜 궁금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네 명 중에 두 명을 아는 사람이야 그러네, 같은 사람은 나만 다른 국밥이구나 뭘 다른 국밥이야 셔츠만 안 입으셨네 그러니까 셔츠 입으셨으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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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일단 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아 네네네 안녕하세요 어우 너무 잘생기셨네요 다들 아니 반사판이 4개가 이렇게 딱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습니다 와 목소리가 네 저는 박요한이라고 하고 네 성우입니다 맥시멈 라이드 너무 멋있었어 어디로 보니까 비행할 때 진짜 실감나더라 어 아마 여러분들께서 좋아하시는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분명히 뭔가를 했을 거예요 우와 아마 그래도 한번 살짝 보여드릴까요? 아 네네네네 조금 조금 깜짝 놀라지 마시고 깜짝 놀라지 마시고 몰락한 왕을 맞이해라 하는 게 디에이브의 대사고 눈을 감고 계시면 이제 역할아서 네 반갑다 여행자들 성역에 온 걸 환영한다 네 아이아이 캠틴 대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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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여기까지만 아 아 진짜 목소리가 잘생겼다 아 목소리를 들었을 때는 너무나도 웅장하고 근엄한 목소리를 듣고 멋있으시고 듬직하시고 잘생기셨고 앞으로가 그냥 너무 행복하고 기대가 됩니다 지금 이렇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만난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 활동도 하고 있지만 이렇게 오디오 한번 웹툰을 한번 해보려고 만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의 배우 생활할 때도 도움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많이 가르쳐 드리니까 트레이너도 아니고 쌤도 아니고 그냥 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편하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제가 아까 비예고 소리로 이놈하고 혼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짜 혼나랑 무섭겠다 네 허희가 녹음할 웹툰이 있어요 콤 작가님의 범을 길들이는 요령이라는 웹툰입니다 평범한 대학생인 윤재가 특별한 능력이 있는 범진이와 엮이게 되면서 벌어진 이야기입니다 혹시 개인기가 있으면 저한테 좀 보여줄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바로 하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기는 성대모사 성대모사 만화 캐릭터 다 상관없어요 정말 저를 따라해도 되고 정말 흔히 도라에몽 이런 걸 따라해도 되고 짬뿔을 따라해도 되고 아... 가슴 떨려 못하네 그냥 할게요 하고 푹 치고 나와도 돼요 롤을 몇 개 하긴 하거든요 롤? 롤을 몇 개 해요 롤 롤 근데 비일구를 얘기하셔서 아 비일구 근데 이게 본전 앞에서 해도 되는 거야? 아하 제가 가보자 목이 탄다 목이 탄다 아니야 이 졸대는 아직 이 세상에 있어 사랑디 몰락분 그롤링을 할 줄 아네? 긁을 줄 아는데 목소리를? 박수 찢었다 그래요? 자 민우기 민우기의 개인이 뭐가 있을까? 비제트 공대 뭐 이런 거 아... 나 지금 생각하고 있었어 exits 이딱발을 지내 특별 서비스는 기본 여기도 치킨 여기도 치킨 바이컭 오 좋아 좋아 이런 것도 있고 여기서 살짝 톤 다운을 시키면 이선균 선배님이 영원 궁금하다 네 오늘의 첫 번째도다 봉골라 하나, 토마토 하나 빨리빨리 안 먹냐? 오 우와 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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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나 이거 근데 실제로 내 옆에서 하는 사람 처음 봤어 우리 맏형 진석이의 개인기를 또 한 번 보고 싶어 저요? 저 저 만화를 좋아해가지고 오 만화 남도일 어? 남도일? 저 말인가요 이런 거? 저 말인가요? 내 이름은 남도일 탐정이죠? 탐정님 잠시 멈춰 밀릴게요 갑자기 처름이 야 이 스포리가 진짜 대박이다 아니 그만 그만 지금 긴장하잖아 민규 영웅 같이 하고 있어 미안해 야 너무 신났어 미안해 망했다 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는 못하면 이거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질 것 같은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살려야 되지 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민규 그래서 민규 민규야 민규야 정신 야 잡아 잡아 저는 이제 최근에 이제 최근에 따라 했는데 되게 잘한다고 했던 게 하나 있었는데 좋아 유튜브 중에 뭔데 아 야 우리 다음 원 다시 한번 기계좀 자 여러분 너무 부담가질 필요 없고 한번 라이트하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읽어볼 시는 궁백이 자신의 본 모습을 밝히는 대목입니다. 여기서 궁백은 진석 씨가 귀신은 민욱 씨가 한번 해볼게요. 하여간 저급한 영들은 이래서 안 돼 뭐해 빨리 저승으로 보내버리자고 자 그럼 너부터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가 사라지면 윤재 때 달려드는 영들은 누가 막아주나요 아 됐고 빨리 저승깔 준비나 하셔 예이 저는 이대로 못 가요 아니 고양이 왜 이렇게 잘해 뭐지 고양이 귀신 이런 거 잘해 윤재가 귀신의 흔적이 남아있는 자신의 손목을 보여준다 이 정도는 반나절밖에 안 되나 보네요 임시방편이라 모든 걸 막아준다는 보장은 없지만 시간을 늘리는 건 가능할지도 어떻게 해봐 간단해요 접촉하는 면적을 늘리면 되는 거라 이렇게 이건 직접 불어넣어야 하는 거라 불어넣어? 어제처럼요 입에서 입으로 좋아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 진짜 확실히 사람이 어렵다 아 어려워 너무 사연 있는 그런 캐릭터라 그치 서사 강하고 멋있는 멋있는 스스로가 괜히 자신이 없어 아니야 할 수 있어 그렇게 테크닉을 써주면 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가 옆라이 목에 칼을 겨눈다 비켜 하하하 머리를 아주 잘 썼어 이것은 잡기가 많고 음기가 강해서 네 흔적을 찾기가 꽤 어렵더군 저 위에 사랑에 맞이하는 아우라도 있는 걸까 나의 법을 어기면서까지 살려둔 그 아이 이 김에 확 제발 안돼 안돼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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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이렇게까지 감정을 쓸 줄 몰랐고 왔음을 다들 준비를 왜 이렇게 잘한 거야 너무 다들 열심히 하려는 게 많이 보였고 다들 너무 좋았어요 저는 아 이건 잘못하면 내가 하고 싶은 걸 뺏길 수도 있겠다 상상 이상의 결과물이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아 있습니다 제 마음에 확 들어왔어요 궁백 진짜 아 지금 정하는 거예요? 지금 정 지금 윤재 범진이 제 눈에서 너무 아른거리는데 저랑 어울릴 것 같다고 생각하는 캐릭터가 탐이 났어요 그래서 궁백 궁백이랑 윤재? 저는 윤재 가리랑 염호 캐릭터도 굉장히 좀 탐이 많이 났었어요 조금 윤재나 아니면 영호 염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저는 욕심하는 캐릭터는 염라인 것 같습니다 윤재 범진이 제 눈에서 너무 아른거리는데 윤재 이건 다음 시간에 왜냐?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스튜디오가 아니라 진짜 녹음실에서 녹음실이요? 바로 녹음실로 가요? 아 바로 녹음실로 가서 실전을 한번 해봐야 될 수도 있어 우와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